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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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신님 어째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아 아주 가라앉아 왜 갑자기 가라앉아 했다고 그래요 아 지금 들떠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엄청 들떠계신데 아 들떠있어가지고 오히려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 그렇군요 시작부터 가라앉히셨습니다 대단한 그 제주예요 네 감사합니다 들떠있는 것을 저렇게 나에게 속이다니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순식간에 일주일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즘 매주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 일은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매주 한 몇백년 역사가 그냥 훅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역시 압축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여러가지 일이 많았죠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녹음이 뒤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말할 수 있죠 뒤에 나가는 거니까 한참 뒤에 나가는 게 진짜 우리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해서 이건 진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또 뭐 선거도 있었죠? 투표 투표 네 그 촛불의 대세를 읽지 못한 자한당이 올라가 그랬죠 투표 다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인증은 하지 않았지만 뭐 보노님도 이제 투표 몇 번째죠?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 번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진짜 역사적인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남북 문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보면 결국 남북 문제는 세계 문제다 그것이 1,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현대사회의 문제가 남북에 매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 씨님 예전에 오면 시사를 상당히 많이 조회가 깊죠? 네 그쪽을 많이 다뤘었는데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조회가 깊으시답니다 이랬더니 띄워줘야 돼요 네 사실 뭐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하면 보통은 그 지역을 봤을 때 또 고구려를 많이 상상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또 고구려이기도 하고 그 기상이나 그걸 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강 국가인 미국과 맞먹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뭐 이걸 뭐 어떤 뭐 항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 단판이다 세계의 단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의 단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가 이겼다라기보다는 뭐 같이 함께 이 세계의 어떤 번영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일조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일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봤을 때는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줄 뭐 누구나 상상했겠어요 그렇죠 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막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은 말도 많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그동안에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 대립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왔었고 그리고 이번 북미 회담 열리기 전에도 순탄치만 않았었거든요 트럼프는 아예 이제 정식 공식 성명서를 내면서 북미 회담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 표명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아 진짜 사업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업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전판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면 자신의 공로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치고 빠질 때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이제 그런 실망을 역력히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수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북한의 수와 미국의 수가 절묘하게 서로 자존심 싸움도 하면서 뭔가 이 아 재밌어요 그죠? 마치 이제 뭐랄까 바둑을 두는 느낌이랄까 그죠? 그리고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회담이 개최가 될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력이 상당히 참 치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한마디로 미국에 깡짜를 놓았다가 미국이 좀 가게 나니까 아 왜 그래 장난한 건데 뭐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도 생기면서도 또 이제 신뢰를 또 얻고 그러니까 이제 나설 때는 확실히 나서고 물러설 때는 확실하게 물러서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랑 회담을 할 때도 나이 차이가 거의 뭐 서른 살 이상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뻘인데 네 나는데도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고 꿀림이 없었고 뭐 거의 뭐 대등하게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다들 평을 하던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초반에는 코리아 패싱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재패 패싱이 돼서 아베가 많이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일본은 뭐 빼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남북 분단의 주범이기 때문에 따지고 문제는 일본이 분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가지고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우리 보노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 좀 한번 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젊은 세대라 크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20대 시각으로는 뭐 좀 어때요? 곤란해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역사적인 7회 지방선거였나요? 이번이? 아 몇 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7회 아니에요? 아니었나? 횟수도 뭐 크게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별감만 가지고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저희는 정치파케는 아니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정치에 관한 관심도나 그리고 참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북의 대립각이나 남북의 정세가 사실은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의 대세를 좌제우제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수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의 태반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한 보수지 진정한 민족의 미래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에 대한 좋은 이름을 붙여준 건데 저는 그 이름을 뺏고 싶어요 네, 정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셨고요 보수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패느냐 과거만 붙들고서 좋은 과거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이 미래를 제시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집권당도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제시 못하면 또다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이 국가가 전 세계의 주도구로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들만이 앞으로는 선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스림의 원리라고 할까요? 다스림의 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주 상고 시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치라는 것이 다른 양상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조회가 깊으시고 또 그 역사의 한 단면에서 취할 부분을 취하셨으면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내용을 미래를 위한 역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것을 동양에서는 거울감자를 써서 통감이니 그런 이름을 썼는데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못 배우면 그것은 역사 공부를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계속 주류사학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민족사학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민족사학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뭐래? 국봉 국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눈히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관을 가져야지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 시민주의의 영향인데 이것도 빠지고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류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부정적으로 억눌려고 하는 잘못된 사관들 그런 것을 자꾸 우리 국민에게 주입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그렇죠? 박 씨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핀자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제이님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북부여와 여러 부여들에 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래도 그 북부여가 또 당군조선의 정통을 이었듯이 북부여의 정통을 이은 나라가 바로 이제 고구려죠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고주몽이 북부여의 당군의 위를,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국호를 개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을 했다고 배워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이마리 협보라든지 창업 공신들도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해모수의 혈통이고 그리고 북부여를 이어서 또 고구려라고 국호를 개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 고구려가 창업되는 과정 그 과정과 그리고 초기 역사죠 고주몽과 그리고 유리, 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어원부터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이 고구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구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얘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세요? 잡박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말입니다 좀 찾아봐야 되겠네 아닙니다, 어원으로 들어가죠 어원으로 아니 어떤 말이시길래 저희가 힌트 주시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웃기는 거 참 좋은 재주예요 그러니까요 주목을 한꺼번에 끄네요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네네네, 아유 뭐 넘어가죠 네 하다보면 생각나실 겁니다 고구려라는 그 국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정리해 주시죠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자, 보노님 네 오, 보노님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구려 어원은 배달국의 14번째 치우천왕 때 구려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제 고구려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고주몽 성재가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서기 전 2세기 말부터 고구려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서기 전 107년 한무제가 북부여의 영토의 일부를 빼앗고 설치했다고 하는 한사군 중에서 현도군에도 고구려현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제 동한의 응소는 이 고구려현에 대해서 옛 구려 오랑캐다라고 주석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 바로 현도군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고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기보다는 뭐 구려, 고구려라는 지명이 존재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기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준비하신 게 많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뭐 구려, 구려 나왔고요 그리고 고구려현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고구려현에 대해서도 옛 구려의 오랑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뭐 구려, 고구려 이런 지명이나 명칭들이 한 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명칭이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대로 갈수록 어떤 인명이나 지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구려 말기에 가면 고려라는 압축된 고구려 대신 고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고려하면 고리, 똑같죠? 고구려가 고리국에서 왔다 해무소의 고향이 고리국이다 그것을 현재 어디냐 하면은 내몽골과 지금의 이제 시라무랭강 그쪽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제 저기 어디지? 대흥알령 산맥 그 북쪽에서 이 몽골 몽골, 현재 몽골 영토 그쪽으로 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해무수, 북부여를 세우신 해무수의 본래의 출신이 고리국 출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고리국 그리고 구려, 고구려는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고리국 출신들이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고리국을 계속 만들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현이 고구려가 건국되기 전부터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때 실제로 위만이라는 한 사람을 잘못 들임으로 인해서 북부여 정권이 계속해서 골치 아픈 대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드렸었죠 위시 정권과 북부여가 어떻게 대립을 했냐 그 과정 속에서 4대 고우루 당군대는 고진을 발탁을 해서 우거 정권을 막는 그런 역할로서 그 고진을 결국에는 고구려 후에 봉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후에 봉했다는 것은 구려 지역, 그 지역 즈음에서 통치하는 관직으로 보면 될까요? 음 처음에는 관직일 수 있었겠죠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의 어떤 이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뭐 명확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후국 이름이거나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동한의 응소는 고구려 현에 관해서 이제 거기다 주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주석에서 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랑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조금 있거든요 오랑캐 하면 약간 야만인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로 보면 고, 구려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려라고 하는 호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호를 오랑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이제 그 호라고 하면은 약간 사나운 북방 유목민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교류를 조금 하고 있는 이제 저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오랑캐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술록치기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술록을 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걸 잘못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부를 때 약간 뭐 야만인급으로 해가지고 오랑캐라는 인식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 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인식이었겠느냐라는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오랑캐라는 단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다고 오랑캐, 오랑카이 오랑카이란 부족이 이제 잘못 전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그 중원에 북방에 있는 모든 중원을 힘들게 했던 민족의 통칭이죠 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다 있었잖아요 오랑캐에 대한 호칭이 당시 호호하면은 대부분 이제 북방에 중원에 북방에 있는 민족을 다 통틀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중국 애들 뭐라고 불렀어요 띠놈이라고 불죠 띠놈 짱깨 짱깨는 요즘에 하는 얘기 그런 저기 구한말 이후에 아 그래요 중국에서 화교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짱깨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짱깨라는 게 짱깨 짱깨 뭐라고 하면은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띠놈이라고 불렀죠 띠놈이라고 불렀죠 띠놈 짱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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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하는 얘기 그런 저기 구한말 이후에 아 그래요 중국에서 화교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짱깨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짱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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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은 중국집의 주인장을 얘기하는 게 장깨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잘못 전에서 이제 그 비속으로 전락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고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띠놈이라고 불렀죠 음 조금 더 부연해서 아까 조금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사하에서는 오랑캐가 이제 술록치기라고 했는데 용감한 무사란 뜻으로 이렇게 확장되었다 굉장히 이제 용감한 무사들 그러니까 이 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칭하여 이제 뭐 오랑카이다 오랑캐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좋은 뜻으로 쓰였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고리 뭐 그런 식으로 불렸지만은 중국에서는 고구려를 뭐라고 불렀죠 까오리라고 불렀죠 까오리 까오리 까오리라고 불렀고 이게 저쪽 중앙아시아라든가 그 이쪽 인도 그쪽에서는 무쿠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무쿠리 무쿠리 네 무쿠리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쪽 북방 몽골 이쪽을 이제 뒤늦게 정홍하신 주최혁 교수님 의견 따르면은 무쿠리는 맥고리의 변음이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우리 고구려의 족속 구성을 예와 맥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맥의 고리국 그래서 맥고리 맥고리 그게 나중에 몽골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도 해요 몽골의 뿌리는 고구려 발해다 이제 이런식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또 뭐 고구려를 예맥이라고 한다 뭐 예맥족이다 맥족이었다가 뭐 예족이 합쳐져서 예맥족으로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자를 잘 보시면 저는 이제 신백강 박사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럼 예자를 보면 신백강 신백강 맞죠 예 예자를 보면 하나는 벼화자의 예자가 있고 하나는 물수변의 예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살던 족속 할 때 그 예자를 물수변을 쓰고 벼화자를 쓸 때는 농경을 하는 예족을 갖다가 벼화자를 쓴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맥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그 수렵 목축 이런 쪽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그 이게 좀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예맥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물가를 중심에서 살던 사람을 예라고 부르고 맥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산을 중심에서 살던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의 어원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고구려의 뿌리 북부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사서의 고구려의 계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고주몽의 피난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 사서들과 그리고 광개토 태양 비문 그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조가 따로 할애되어 있죠 그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고구려조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졸본땅에서 졸본부여를 여셨고 스스로 이제 동명왕이라고 칭하셨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한무제도 막아내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북부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접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대 고두막한 단군으로 직위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크게 뭐 구분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도 고구려조의 첫 문장이 바로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고구려는 부여를 이었고 그 졸본부여를 이었고 그리고 그 졸본부여는 곧 북부여다라고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국유사 그리고 또 삼국사기가 우리 학계에서도 정통역사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는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봉기가 있고 백제봉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주몽과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고구려 봉기에서도 환당국이와 일치하는 정황이 일치하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니 왕이 무자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어서 주몽이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왕이 돌아가니 주몽이 그 위를 이었던 것이라 한다 이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당국이와도 완전히 일치를 하는데 주몽이 졸본부여에 갔더니 그 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과 결혼을 하겠고 주몽을 사위로 삼았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북부여의 6대 당군 6대 당군이 고무서 당군이죠 고무서 당군 때와의 일과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 봉기에서는 이 부분을 일설로 다루고 있어요 일설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지만 같은 책이죠 삼국사기의 백제봉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에서는 일설로 다루긴 하지만 결국에는 백제봉기에서는 또 본문에서 다루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고구려는 결국 부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부여부터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고구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구려의 창건자인 주몽의 4대 선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몽의 4대 조상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북부여의 이야기인데요 북부여에서부터 주몽까지의 어떤 4대의 건국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광개토 태양 비문하고 고구려를 얘기할 때 삼국사기 등을 얘기하는데 삼국사기보다 참 수백 년 전에 이 광개토 태양 비문이 나오고 또 하나는 광개토 태양 비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광개토 태양 비문이거든요 이 비문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맨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 일본이 석회를 발라서 뭘 지웠느니 하는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데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는 이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네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 이 북부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가생각건대 옛적의 시조 추모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창건하셨다 추모왕은 북부야에서 출생하셨고 이거는 이제 출자 북부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황천지자요 어머니는 바로 하백의 따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그 맨 처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때 추모왕은 주몽을 얘기합니다 물론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는 주몽이라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추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추모라고 하는 분은 북부여에서 출생하셨다 이게 이제 모두로 비문해 보면 원출 북부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출 북부여 출자 북부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 유래를 북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고주몽이 탈출은 동부에서 하죠 동부에서 자라가지고 동부에서 탈출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북부여가 나왔다 이게 주류사학에서도 이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해명한 글이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부여의 북쪽이니 뭐 이렇게 위치적이지 이게 국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는 그냥 부여라고 이렇게 퉁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여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도무지 북부여 동부여 도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네 혼돈을 겪고 있고 광개토대왕비문이라고 하면은 아까 박신윤도 말씀하셨지만 고구려 장소왕이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거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세웠고 그 기록이 신뢰성을 가질 만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환당고기에서 보면은 고주몽은 동부여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차릉이라는 땅 그러니까 가서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가서번 동부여라고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출자를 썼다는 것은 꼭 고주몽의 출생지를 말했다기 보다는 고구려의 연원 그리고 고구려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게 태백일사의 고구려 국봉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지선 출자 해모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의 선조는 출자 해모수 해모수로부터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 출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뿌리나 유래나 어떤 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출자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 지난번에 900연설을 다뤘었죠 거기에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주몽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바로 해모수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주몽 성재가 그런데 관계토왕릉비 그걸로 따졌을 때는 중간에 대수가 비어있는데 고주몽부터 관계토 퇴왕까지 그 사이에 4대가 비었는데 환당국에서는 그 4대가 해모수로부터 따지면 맞는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고구려의 금성문들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금성문들 몇 개를 살펴보면 다 북부여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정통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명확해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어디서든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해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관계토 퇴왕 비문을 제대로 보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토 퇴왕 비문에는 분명히 17세 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삼국사계는 13세 손으로 나오거든요 4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국사계는 13세 손이면서 그리고 19대잖아요 관계토 퇴왕이 19대고 20대가 장수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손으로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몽으로부터 해가지고 13세 손이 되는데 관계토 퇴왕 비문에는 4세 손이 더 있어버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강단사학계에서는 그러니까 17세 손이라는 건 잘못 표기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기를 또 오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7세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여로부터의 어떤 4세 손이 더 늘어나서 그건 앞에서 출자 북부에서 보듯이 북부여에서부터 4대가 지나서 주몽 주몽이 고구려를 실제적으로 이제 건국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17세 손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죠 강단사학에서는 식민사학의 주장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죠 관계토 왕릉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계도 문제가 있다 왜? 왜냐하면 그런 대수가 중간에 차이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조왕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역사로 보는 경향도 있었고 왜 태조라고 붙였느냐 그 성시의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태조라고 붙인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식민사학자들도 그렇고 주류사학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혈통을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태조왕께서 좀 그 전보다 좀 오래 사시는 경향으로 좀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또 왕이 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세 손이라는 것을 해석을 또 주몽하고 그 안에서 이제 더 있었다 이건 또 알 수가 없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너무 이상하다 불신론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잘못됐다는 것을 환당고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리고 뭐 고주몽이 해모수의 후손님을 알 수 있는 단초는 삼국유사에도 있습니다 아까 삼국유사 고구려조를 말씀을 드렸죠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나가다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고 고로 씨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련스님이 그 뒤에 뭐라고 주석을 붙이냐면 본성은 해씨였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여요 그러니까 실제 해씨였는데 나중에 이제 고씨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도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뒤집으면은 북부여는 원래 뭐라고도 불렸냐면 원고구려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김월룡의 그 원삼국시대 말씀드리면서 근원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시, 원시적인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 근원원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원래 뿌리가 그 근원이 북부여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무수가 이제 건국한 북부여는 원고구려가 되고 그리고 주몽의 고구려는 본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중상이 대진국을 잇는데 거기까지 합친다면은 약 1100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진국 발해가 이제 후고구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사신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는 고려다 그때 당시 고려라는 말은 이제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고구려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천년의 역사가 넘어가는 굉장히 긴 역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건국보다 더 늦게 돼 있잖아요 고구려 건국이 그것도 하나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하나의 논고를 참기도 하는데 고구려가 더 먼저 발달되는데 왜 신라가 건국이 더 먼지 되냐 그걸 피집잡아가지고 아예 불신으로 빠져버리는 경험이 많아요 그게 헷갈리니까 이제 사지선다로 많이 나오죠 어디가 먼저 건국됐느냐 고구려가 먼저 됐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나라에 세운 게 고백신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죠 그렇지만 실적으로 삼국사기 연대는 신라가 더 빨라요 20년인가 몇 년이 빠르죠 20년 맞습니다 그런데 환당고기를 보면은 국부여죠 그러니까 졸본부여 거기 고무소 단군의 사회가 돼서 대통령을 잇죠 대통령을 잇고 나서 국호를 바꿔요 고구려라고 아마도 이제 그 여기에는 기존 세력 어떻게 보면 고주몽은 외부에서 흘러돌은 사람이에요 기존 귀족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정에 봤을 때는 갑자기 어떤 한 놈이 와가지고 사회가 되더니 그 사람이 그냥 단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동부여에서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알력이 쓸 때 수도를 옮겨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국호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국호를 바꾼 것 같아요 고구려라고 그래서 그게 37년이죠 306 사기 기록에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주몽께서 이렇게 수도를 옮기세요 수도를 원래 졸본부여라고 했던 그 졸본에서 이제 눌견으로 옮긴다 이게 이제 눌견이 지금의 상춘 장춘 이런 부분인데 그 그 눌견에 보면은 주가성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몽의 주를 땄다라고 해서 맞습니까 네 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그 주명이 남아 있어요 주명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쪽에는 현 현인가 지방 관청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성터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근자에 와가지고 그쪽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성터가 그 근처에 있긴 있더라고요 길림성의 성 유적을 갖다 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 교수님 좀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삼국사기에서는 고주몽의 제위 연도를 서기 전 37년으로 잡거든요 BC 37년 그런데 환당고기에서는 고주몽의 제위 연도가 BC 5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당군으로 제위한 연도는 BC 58년이고 고구려로 국호를 계칭한 것이 BC 37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동명왕 편인가요 어디죠 어디 보면 송양왕하고 고주몽과의 권력 다툼이 하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송양왕이 내가 먼저 여기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너는 새로 왔으니까 나한테 복속해라 그런데 고주몽이 무슨 소리냐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왔으니까 네가 복속해라 그래서 서로 다투죠 그런데 이제 고주몽이 사슴을 잡아서 사슴 보고 채찍질하면서 고문을 하면서 그러죠 빨리 슬피 울어가지고 하늘에 고해라 네가 죽게 됐으니까 비를 많이 내리게 해가지고 저 송양왕국에 도성을 잠기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슴이 슬피 울으니까 바로 또 비가 그냥 쑥 쏟아져가지고 도성이 잠겨서 송양왕이 항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런 내부의 다툼 같은 게 같은 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존 세력과의 알력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수도도 잠깐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은 우리 사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세 번 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복기대 교수의 논문이나 상국사기의 원래 문헌상으로 보면 8번을 이제 천도를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문헌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고구려 국경 문제도 있어요 고구려에서 말하는 압록이 어디냐 서압록 동압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구려를 얘기할 때부터도 굉장히 논란되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설화라라든가 신화 그리고 역사 기록에 어떤 배치되는 기록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숨어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밝히려 들지를 않고 항상 요즘 흔한 얘기로 디스 디스라고 표현하더만요 요즘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자체 디스를 하는 게 우리 사학계다 깊이 연구를 안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디스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스스로 깎아내린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수도를 세 번 옮겼다라고 하는 것도 일본 학자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잡아 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소장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 100년 전에 결론 났다 그게 더 이상 할 게 없다 결론이죠 그때 잘해놓으셨다 그럼 그거 잘해놓은 거 같으면 확고부동하다 더 이상 우리가 사학자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들은 이제 밥줄 끊어지는 건데 그럼 딴 직장을 찾아야지 세계사 전문 전공을 하시던지 뭐 그렇게 되면은 세계사에 또 누를 끼쳐요 아 또 누를 끼쳐요 차라리 직장 따로 구해가지고 사학계를 떠나는 게 그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뭐 사서라든지 유물 유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기록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록은 지나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삼국유사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왕력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1대 동명왕은 성은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그런데 이분이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단군조선을 이었던 북부여가 통치자의 명을 그대로 단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모수 단군 고우루 단군 고두막 단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단군은 아니었죠 단군의 위에서 계셨던 분은 아니지만 단군의 후손이다 그리고 단군 후손의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어쨌든 해모수 단군이었으니까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군의 자손은 맞는 거죠 네 그 후손의 계열이시고 또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동천왕조에 보면은 이 평양 고구려의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선인 왕검은 단군 왕검을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다른 표현인데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 살던 곳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군에 대한 인식이 이미 고구려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궁유사 아까 저기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궁유사 왕역조의 이 고구려의 시조에 대해서 성은 곳이 이름은 주몽이요 단군의 아들이다 단군 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최근에 찾아보니까 상궁유사 어느 본이든 간에 어느 판본이든 간에 전부 단군 지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도 보면은 이제 시라나 고래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남북 옥저나 동북 부여 그리고 예맥과 백제 등이 이제 여러 임금이 누구의 후손인지 물으면은 이제 세 개는 역시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기록에서도 이제 고구려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었다 단군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 시대 전에 우리는 단군의 후회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뭐 어렸을 때부터 단군의 후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런 의식들이 많이 지금 희석되고 있죠 특정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사학계에서도 그걸 갖다 희석시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오사카에서 이제 역사책을 하나 사 왔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어로 돼 있지만 한자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낌새는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삼국유사에서 먼저 이렇게 쓰이면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구려 벽화에 이미 단군 시대 우리가 단군 이야기에 보면은 그 곰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각조총의 벽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시르마는 두 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큰 나무의 밑둥의 좌우에는 곰과 범이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단소 아래에 곰과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단군 이야기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고구려는 이 단군의 어떤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그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장천 1호분이라고 해서 거기 벽화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많은 고구려의 젊은이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슴, 멧돼지, 호랑이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곰과 호랑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곰은 나무 밑에서 숨어 있고 이 호랑이는 뛰쳐나왔다가 사냥꾼의 사냥감이 돼서 활을 이제 뭐 여러 대를 맞았어요 활을 여러 대를 맞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환단국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웅족과 호족이 있는데 호족은 뭐냐면 이때 자신들의 성질을 고치지 못해서 사회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곰과 호랑이라면 본다면은 굴 속에서 이제 호랑이가 그냥 뛰쳐나가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호랑이가 화살에 맞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의 상징성은 바로 호족이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 쫓겨서 어떤 공격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환단국에 보면 사회 밖으로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 적절한 어떤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벽화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고구려 시대인데 이 벽화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일제가 말하는 것 또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 시대에 와서야 어떤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탄생했다 이야기가 탄생했다 이런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요령성 평강지구 요령성 평강지구 쪽에 그 유적에서도 공과 호랑이가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적에서는 이제 뭐가 출토가 됐냐면 그 삼조고 삼조고 아래에 공과 호랑이가 묘사되어서 단군 신화의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사실은 고주몽도 결국에는 북부여를 이었고 이 북부여는 단군 조선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정통맥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물로만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제 고주몽은 그걸 연호로도 나타냈는데요 이제 고주몽이 썼던 연호가 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물의 뜻이 고조선의 영토 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의 천하질서를 재건하고자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고조선을 계승하고 있다 단군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호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물 그러니까 옛 영토를 회복하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도 복합적으로 들어 있죠 사실 뭐 연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연호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 연호는 사실은 지금의 강단사께서는 고구려에 연호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죠 뭐 그냥 잠깐 공격이 강할 때 잠깐 썼잖냐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좀 있죠 왜냐하면 광개터 태양 비문에 있는 연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다른 어떤 유물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호 비슷한 게 나와도 이걸 고구려의 연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왜 말을 못 할까요? 어? 당당하게 고구려의 연호다 이렇게 왜 말을 못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속으로 약속으로만 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자체 연호를 갖고 자체 황제의 금을 표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시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조상이 잘나고 유명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그냥 맨날 남한테 그냥 읊졸이고 머리나 조아리고 그런 삶이 그게 우리 삶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환당국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를 보면 연호가 8개가 나옵니다 고구려의 왕이 28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일대 좀 전에 보노님이 말씀하신 일대 주몽 고추모의 다물이라는 연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물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평락이라는 또 연호를 쓰게 되죠 그리고 6대 태조 황제 같은 경우에는 육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굉장히 정벌활동 이런 걸 봤을 때 육무라고 하는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무라는 연호를 쓰고 그리고 20대 장수열제 이때는 건흥이라는 걸 씁니다 이 건흥이 사실은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건흥 5년명 불광배 광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건흥 5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것을 장수왕의 연호 연호로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요 5년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 뒤에 보면 병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5년명 병진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시기가 바로 장수왕이 등극을 하고 5년째 되는 그 애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상 같은 경우는 그 양식이 시대마다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양식만 가져도 시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호가 당연히 고구려 연호구나 하는 게 나와서 많은 연구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는 그것은 배제한 채 자꾸 찾으니까 그 뒤에 600몇 년대 누구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학자들이 분분한 모습인데 전혀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박 씨님이 단군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국유사 보면 솔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들어봤죠 솔거 벽에다 뭐죠 소나물인가 나물 하나 그렸더니 새가 날로 와서 다 부딪혀 죽더라 진짜 남은 줄 알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솔거가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부탄한 지에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주도는 뛰어난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단군이 나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제주가 좋고 한데 네가 정성도 참 갸락하고 뭐 다 좋은데 너의 어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너한테 부술 한 자로 주니까 너 이것으로 네 제주를 마음껏 펼쳐라 해서 부탄 자를 내려줬다 그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신들 낸 듯이 이제 그림이 아주 뭐 더 뛰어나졌다고 하는데 솔거가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단군의 영정을 그렸다 그러죠 그 한 천매 천장 천장 정도를 그렸서 그게 이제 이제 나라에 퍼졌다고 하는데 솔거는 진흥왕 때 인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구죠 그 이련 스님은 고려 거의 말기 때쯤이죠 원나라에 복속될 때쯤이니까 그러면 원나라가 한 백 몇 년 갔죠 그죠 원나라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500년 이상 차이 난단 말이죠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단군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 사람들도 따지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뭐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까 보노님이 말씀하신 제왕운기에 시라 고래 다 이제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했던 것을 또 생각이 나게 되네요 시라는 신라고 고래는 고구려고 네 그런 게 좀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좀 더 이어서 연호를 말씀을 드리자면 21대는 명치라는 문자명왕이죠 문자명열제인데 명치라고 하는 연호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25대는 이제 평원제인데 대덕이라고 했고 26대 영양제는 홍무 그리고 28대 보장제는 개화라고 하는 연호를 가지고 있어서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만 보더라도 8분의 연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아까 건흥 5년명 불광배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니까 연가 7년명 불상 이것도 이제 불광배 비슷한 겁니다 연가 7년명 불상 또는 연수 원년명 은합 연강 7년명 뭐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굴되는 거에 앞에 있는 연가 연수 연강 이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고구려의 어떻게 보면 연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다 보면 28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연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 첫 연호가 뭐죠? 다물 다물이죠 그럼 왜 다물이라고 썼을까요? 아까 보노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다물 얘기했잖아요 다물 고조선의 영토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다물을 썼다 내가 딴 거 생각하다 이제 모르구나 딴 거 듣질 않았군요 딴 거 생각하니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하실 말씀이셨어요? 그거 좀 더 부연하려고 했을까요? 부연하세요 부연은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노님이 다물은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다물이라는 연호를 썼다 고조몽이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구죠? 장수왕 땐가 역사책을 새로 만들죠 신지보건이라고 그렇죠? 신지보건 이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 국초시용문자 하여 유기백권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죠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문자를 썼는데 그때 유기백권이 있었다 그럼 유기라는 게 나라가 막 생겼는데 백권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럼 유기라는 거는 과연 어느 역사이겠느냐 고구려 바로 이전이 뭐죠? 부여고 북부여고 그 이전이 단군조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부여와 북부여의 역사가 거의 200년 가까이 되죠 200년 가까이 되는데 물론 북부여의 역사만 가지고 백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주간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겠죠 종이가 귀했으니까 아니면 비단에다 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제왕 웅계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단군의 자손이라고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그 유기의 내용이 결국은 고조선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내용이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추정을 하죠 이건 그 이전에 고구려 이전의 역사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이 주류사학계에서는 크게 선호를 안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냥 살짝 짚고 나가는 정도지 이 자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다물이란 연호 속에는 과거의 영광을 찾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고 만약에 이제 평양 주변에 한반도 북부 정도 영토였다면 굳이 다물이란 편을 쓰기엔 좀 아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광활한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담긴 말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다물이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따서 되물리자라고 해서 다가 따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례를 보면 이제 가림토 있잖아요 가림토 문자라고 했을 때 가림토를 또 다른 말로 이제 가림다라고 하거든요 마늘다자를 씁니다 똑같은 다물할 때 그래서 그때 그 다가 뭐냐면 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땅 땅이라고 해서 결국 다가 땅이에요 땅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어찌됐든 다물이죠 네 다물 이런 것을 부정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바탕에는 우리 영토는 넓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고구려는 끊임없이 이제 중원 지역 세력하고 아니면 북방 세력하고 다투면서 국가를 유지했는데 지금의 요동이란 것을 만약에 중원 세력이라든가 북방 민족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으면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실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말 한 필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 땅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의 요동반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전부 그러니까 한나라가 아니라 진나라 이전부터 중국에게 복속된 지역으로 끊임없이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요동이라는 지역 우리가 고구려의 초기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청취하시는 분들은 당시 그러니까 당나라에 망하기 전까지의 요동은 지금의 산해관 근처 산해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요하 서쪽이 요동이지 요하 동축이 고대의 요동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머리에 담고 그림을 그려야만이 고구려의 역사가 제대로 그려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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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